리비아 적신호에 사는 리비아 동부 지중해 연안도시 대르나의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만 1,300명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대르나에서는 지난 10일 열대성 폭풍이 동반한 폭우로 인해 상류의 댐 2개가 잇따라 붕괴하면서 도시의 20% 이상이 물살에 휩쓸리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참사 이후 구조작업이 본격화면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적신월사 사무총장은 대르나시아에서는 사망이 확인된 사람 이에 1만 1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망자 수가 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